오는 3월 3일은 중간선거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에 실시되는 첫 번째 중간선거인데, LA를 비롯해 각 시에서는 시장과 시의원 등 공직자와 발의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3일 화요일에 중간선거가 치러집니다. LA시에서는 시장과 공직 만료 기간으로 자리를 물러나는 라키델가디오 시검사장 자리를 대신할 LA시검사장, 그리고 시검사장을 노리는 잭 와에즈 시의원의 자리를 대신할 제5지구 시의원 등을 뽑게 됩니다. 특히 이번 시선거에서는 안토니오비아로고사 LA시장을 대적할 만한 특별한 후보가 없어 그의 제임이 쉬워 보입니다. 이미 LA 한인사회에서도 안토니오비아로고사 LA시장의 제임을 위해 지난달 말 기금모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LA시장 후보로는 연예인인 필 제네잔과 골든 터너시 시 부검사, 데빗 살리버그 지역사회 옹호가 겸 경제학자와 크랙 액슬루비아 목사 등 현 안토니오 시장을 포함해 10명이 출마한 상태입니다. 시 검사 후보로는 잭 와에즈 오지구 시의원과 마이클 아메리안 시 부검사 등 5명이 후보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LA 커뮤니티 칼리지의 2, 4, 6, 7 지역의 이사회 의사도 선출합니다. 중간 선거에서는 시의회에서 내놓은 5개 시 법안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인들에게 주목을 끄는 발의안은 B입니다. LA시장의 공예가 많이 심각한데요. 이 조례안은 태양열발전소를 LA시 각 구역에 설치해서 공예를 줄이고 건강도 증진시키고 그리고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취업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역께서는 우리 한인 유권자들, 이민자 커뮤니티 한인 유권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찬성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시마다 시의원들과 시장 등이 선출되며 각 시마다 발의안이 올라와 있어 관련 내용을 선거 가책자로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일 중간 선거의 유권자 등록은 마감됐습니다. 그러나 우편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다음주 화요일까지 한 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TVK 뉴스 임성혁입니다.